한화테크윈의 윈2020 혁신활동은 세계 최고 경쟁력의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전사원이 참여해 현장 개선과 메달 시스템의 평가 제도를 통해 진행하는 제조현장 혁신활동인데요. 한화테크윈 창원 2사업장에서는 2017년도 윈2020 혁신활동을 마무리하는 윈2020 경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윈2020은 월드베스트, 인텔리전트, 넌스톱 팩토리, 즉 2020년까지 세계 최고의 제조 경쟁력을 갖춘 지능형 넌스톱 공장을 만들자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창원 2사업장 봉관동 대교육실에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사업장장 및 관련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윈2020 혁신활동을 정리하고 2018 혁신활동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17년 한 해 동안 우수한 혁신 성과를 달성한 3개 팀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하나테크위는 앞으로도 현장 혁신활동 실시 및 부문별 상하반기 활동평가, 18년도 경진대회 등을 진행하며 사업장 제조 현장 혁신을 통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